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상익입니다. 라이브가 없어서 심심하셨죠? 드디어 내일 주말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11월 11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하고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방송에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던 내용 중에 모르셨던 게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또 선정되신 한두 분께는 제가 만든 곡들 중에 음원과 악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컵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선정되신 분들께는 제가 사인을 어색하게 한 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11월 11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저녁 8시에 저의 채널 장상익의 음악세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까지 건강하시고 내일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